말리포에서 허들보드를 타고 겨울, 겨울봄 연기서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풍향은 지금 거의 북풍이네요. 북풍이 들어와서 리깅은 서쪽으로. 깃발을 향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방향으로. 사이로 갔다 와야 되겠네. 깃발 사이로. 바람이. 가보자. 오랜 만에. 오랜 만에. 살자. 여기가 아, 쇼는 윽! 가보자 제대로네 국소풍 해별을 받는구나 이렇게 안입고 왔네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엠도라 아름다우물럼 쪼금이람네 쪼금이랄 자! 불리자! 자! 불리자! 아따 오랜만에 아니까 감이 좀 약한데 속도 좋다 잘 나간다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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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으로 가보자 좋아, 좋아 세워리이 흘러가면 먼 해만대로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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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햇빛 좋다 기록 기록! 쭈꾸미를 잡고있네 쭈꾸미 동공을 쳤어요 시원하다 후다리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자 터닝 가자 자 자 자 자세히 자세히 들어갔다 후후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와. 팔 좀 없어. 오오오오 워호우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여름장 같은데